안녕하세요 공구좀 하는 동네형 윤툴툴입니다 집에 공구 몇개나 갖고 계세요 혹시 몽키, 첼라, 파이프렌치, 스패너, 소켓렌치 세트 이런 공구들 전부 다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만약 가지고 계시면 이제 전부 창고에 넣어 놓으세요 그냥 이 만능 공구 하나로 모든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바로 매직 스패너 렌치입니다 매직 스패너 렌치 하나로 나비볼트, 육각볼트, 아이볼트 등 이 볼트란 볼트는 다 풀고 조이는 모든 작업이 가능한 멀티 아이템입니다 8mm부터 22mm까지 모든 미리 사이즈 작업이 가능하고 심지어 16분의 5부터 8분의 7까지 모든 인치 사이즈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벌써 언급한 사이즈가 30개나 됩니다 스패너나 소켓을 사용할 경우 볼트나 너트 사이즈를 미리 알아야 작업이 가능한데요 이 제품은 사이즈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구멍 안에 볼트 너트가 들어가면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공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공구를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도 너무 쉽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냥 넣고 당긴 후 바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풀거나 조일 때 앞뒤를 바꿀 필요도 없이 바로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무게가 일반 스패너 하나 정도의 무게라 작업이 필요한 곳 어디나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일하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빼서 바로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원이 채 되지 않은 가격에 만듦새 또한 뛰어나고 여러가지 공구를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살 필요 없이 그냥 이 제품 하나면 끝입니다 대신 큰 힘을 받아야 하는 전문 작업은 이런 전문 공구를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제품은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생활 공구니까요 오늘은 공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필요할 때 너무 쉽게 사용이 가능한 만능 매직 스패너 렌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윤툴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